딱히 연락도 없고 딱히 갈 데도 없고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어쩜 더 심란할 거야 네 얘기가 나오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미칠 듯이 보고 싶거나 그리운 맘이 아닌 걸 보면 어색할 뿐야 그토록 바라던 혼자인 게 더는 곁에 네가 없단 게 금세 익숙해질 걸 알아 바쁜 일상 속에도 무심하게 툭 척척한 기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마음이 우리 처음 시작처럼 빠르기만 해 그새 너를 지우고 있어 얼마가 지나고 나면 모두 있겠지 참 쉬운 것 같아 생각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 미칠 듯이 보고 싶거나 그리운 맘이 아닌 걸 보면 그리운 맘이 아닌 걸 보면 가끔 아련히 생각이 나겠지 생각이 나겠지 함께인 게 더는 곁에 네가 없단 게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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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감사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